안녕하세요 퍼린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이벤트 기계에서 흐찐베로스 아이템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까주고 과연 흐찐베로스가 어... 하나도 안나왔네 두번째 두번째는 어 역시 안나왔네 뭐지? 세번째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거에요 에이브도 나와가지고 세번째도 안나오네 네번째는 네번째는 아 네번째 역시 안나온다 와 뭐야 다섯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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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도 안나오네 오 지금까지 한번도 안났네 여섯번째 네번째 어 드디어 하나 났다 하나 났고 끝 이거 뭐야 이제서야 하나 났네 칠 여덟번째는 어! 하나 나왔다! 지금까지 총 2개 아홉번째 와 꽝 마지막 많이 나와라 어! 일단 하나 나왔고 끝이네 그럼 총 3개 나왔네 근데 구슬이랑 설레비로스 얘는 되게 잘 나오는데? 저주 받은 기계도 까주고 아홉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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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번 제일 어려워 아홉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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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홉번째 아홉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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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